오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는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 프로씨와 같은 디지 아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구요. 일단 제가 테스트 삼아 설치하고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는데 유료 프로그램처럼 기능도 굉장히 많구요. 일단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고 편집 후에 변환하고 내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곰 믹스와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땐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가 훨씬 좋습니다. 비디오 프로 브이로거는 워터마크라든지 제약도 없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스템 요구사항을 보면 낮은 컴퓨터 사양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추천 요구사항을 보더라도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설치 파일은 공업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 1.3을 누른 다음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바로 설치를 눌러 진행하시면 되구요.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하드웨어 정보를 볼 수 있는데 하단에 있는 하드웨어 스캔을 누르면 상단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 정보와 함께 하단에 보면 변환할 코덱에 맞는 사양이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부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젝트 열기 팝업이 열리는데 그냥 닫으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여기에서 동영상 해상도는 본인이 작업할 해상도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프레임도 최소 25부터 최대 120fps까지 지원하고 있구요.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프로젝트 열기를 눌러 불러오고 새로운 작업을 진행할 때는 신규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일단 편집할 영상은 드래그를 하거나 플러스를 눌러 불러옵니다. 불러온 파일은 동영상, 사진, 음악, 자막 이렇게 따로 탭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영상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에 드래그가 되어 있고 사진 파일이라든지 별도의 오디오 파일은 하단에 있는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불러온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 동영상 트랙에 올려주시면 되고 화면 위에 덧씌울 오버레이 파일은 오버레이 트랙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이즈 조절은 화면에서 드래그를 조정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사진을 첨부했지만 영상 파일도 마찬가지로 오버레이 트랙에 드래그하면 됩니다. 일단 지원하는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해당 개체 선택을 하면 우측에서 파일 정보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투명도 조절 바로 여기서 가능하고 색상이라든지 필터, 변형, 회전도 가능합니다. 뒤집는 거 가능하고요. 볼륨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최대 5배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도 여기에서 직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역재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생 속도도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렌즈 보정이라든지 소음 제거는 영상 파일에 관련된 이미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소리 변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인터레이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화질이 약간 떨어지거나 좀 그럴 때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면 분할이라는 게 있죠? 분할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됩니다. 속도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별도로 열리면서 영상에 대한 속도를 이퀄라이즈 음역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미리 들어보고 그런 다음 속도 적용을 눌러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션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모션, 편집 메뉴 창이 열리는데 각각의 메뉴를 하나씩 누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 타인하이 부분에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으로 색상 부분을 누르면 화면 색상 별도로 이렇게 변경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영상 파일에서 오디오 파일만 이렇게 별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도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빠져있는 부분의 오디오를 채울 때는 이 오디오를 누른 다음에 별도로 녹음을 하고 녹음된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앞서 분리 메뉴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의 오디오를 자르고 대신 추가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텍스트는 마커 위치에 이렇게 자동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 길이 조정 가능하고요. 해당 메뉴를 누르면 우측에서 길이, 폰트 종류, 간격 설정, 애니메이션 효과, 그림자, 위치, 위험까지 어지간한 기능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폰트 목록을 보면 살짝 아쉬운 부분이 한글 폰트명은 깨져 보이거나 이렇게 영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편집하면서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확대 축소 기능인데 이거는 두 가지 메뉴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상단에 있는 눈금 부분에 마우스 자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에 오버레이 트랙이라든지 오디오, 자막 트랙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상단에 있는 옵션을 살펴보자면 변화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 트랜지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효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적용하는 방법은 타임라인 드래그를 하면 효과 트랙이라고 추가로 생겼죠? 이렇게 효과를 주면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은 앞서 텍스트 효과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기본 자막을 넣는다고 치면 폰트 종류라든지 크기 여기에서 설정하시면 되고 입력한 다음에 텍스트 편집을 누르면 더욱 상세한 자막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막을 동일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적용하고 싶을 때는 스타일 저장 메뉴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스타일 저장을 누르고 여기서 이름을 설정을 하면 스타일 제일 하단에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는 비디오 프록시 부분에 목록을 펼치면 여러 가지 옵션을 볼 수 있고요. 일단 설정 메뉴로 이동하면 일반 탭에서는 본인 취향껏 옵션을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고 자동으로 프로젝트 저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프로젝트 폴더 경로로 이동해서 오류 나기 전 실행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편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캡처하는 파일 경로라든지 내보내는 출력 폴더 여기서 별도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동기화 부분은 체크할 필요 없고 편집기는 처음에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하드웨어 스캔 기능 동일한 걸 볼 수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누르면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편집이 다 끝나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열리고 여기에서 파일 이름 설정 저장 경로 설정은 점 3개를 눌러 변경하시면 되고 파일 형식은 목록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영상 파일의 품질은 낮음, 중간, 높음, 영상 코드에 h.264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까지 선택할 수 있고 비트레이트 전송 속도는 딱히 체크할 필요 없고 그냥 변수에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샘플레이트는 최대 48,000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60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놨다면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하단의 진행률과 함께 남은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별다른 옵션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변화되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빠르죠? 동일한 파일로 곱믹스 프로그램에서 변화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변환이 끝나거나 중단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 경로가 열리고요. 로그인 팝업이 열리는데 이거는 로그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집 후 내보내는 파일을 보더라도 어디에도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료 코드를 받으세요 부분을 누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무료로 코드를 받으세요를 누른 다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껏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메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홈에서 스크롤 살짝 내린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사용방법을 누르면 여기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곰 믹스나 기타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오늘 소개한 비디오 프로 브이로고를 사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내보낼 때 시간도 많이 허비하지 않고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러시터